안녕하세요. 찻쌈티비 라리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비교가 되고 있는 모델3 롱레인지와 i440 프로 모델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모델3 같은 경우는 제가 두 번을 구매했던 차량이고 i440은 제가 이번주에 시승을 해본 차량입니다. 물론 수동시트 논란 때문에 저는 사전예약을 했었다가 취소를 했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비교를 드리겠구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는 가격 및 주행거리입니다. 모델3 롱레인지는 7,429만원, i440 프로는 7,310만원입니다. 일단 제가 노란색이 좀 더 낫다는 의미로 표시를 할건데요. 이렇게 되면 i4가 더 싸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돼야 되는데 일단 카드결제 부분이 있습니다. 모델3는 100만원 이상 캐시백을 받을 수가 있고 i4는 못 받거나 아니면 일부만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구매가격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니면 모델3가 조금 더 싼 상일 것 같은데 큰 차이가 없는 만큼 그냥 둘 다 흰색으로 동일한 가격이라고 보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주행거리입니다. 주행거리도 요즘 테슬라 주행거리 워낙 논란이 많아가지고 환경부, WATP, EPA 모두 표기를 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환경부 주행거리는 거의 100km 가까이 차이가 나고 WATP는 비슷하고 EPA도 거의 8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런데 환경부 주행거리 인정 방식이 EPA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EPA는 미국 기준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 회사인 테슬라는 EPA랑 환경부에 좀 더 강한 것 같고 BMW는 WATP에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가 좋다 안 좋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워낙 논란이 많은 부분이고 주행거리는 믿고 싶은 기준을 믿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환경부랑 EPA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환경이 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믿고 있고요. 자 다음은 기본 스펙 비교입니다. 모델3는 449마력에 58.8토크 그리고 i4 40%는 335마력에 43.8토크입니다. 일단 뭐 출력이랑 토크는 비교가 안 되게 모델3가 높겠죠. 왜냐하면 듀얼모터고 i4는 싱글모터이기 때문입니다. 공차 중량은 1847kg, 2125kg 여기서 거의 300kg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자 300kg면 성인 남성을 거의 뭐 4,5명 정도 항상 더 싣고 다녀야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내연기관의 전동화 플랫폼이라는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은 1마력당 킬로그램인데 이 부분은 제가 펀드라이빙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자 모델3 롱레인지는 4.11kg가 1마력당 그리고 i4는 6.34kg가 1마력당입니다. 아무래도 모델3가 좀 더 재미있게 운전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구동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모델3가 AWD고 i4가 싱글모터입니다. 듀얼모터 싱글모터 차이가 있네요. 자 다음은 구의 스펙 비교입니다. 일단 배터리는 큰 차이가 없어요. 85kWh 81.5 이렇게 3.5 정도 차이가 있고 대로백은 모델3가 듀얼모터다 보니까 4.4초 아이폰은 싱글임에도 상당히 괜찮아요. 보통 싱글임에 6.7초대가 나오는데 아이폰은 싱글임에도 5.7초가 나오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모델3가 더 빠르네요. 자 다음은 최고속도인데 233km, 190km 리미트는 233km을 보여주는 모델3가 좀 더 우위 같고요. 플랫폼은 전기차 전용이고 아이폰은 내연기관의 전동화 모델입니다. 자 이렇게 기본 스펙들을 쭉 보셨는데 전체적으로 모델3가 더 우수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치상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이 없죠. 제 개인 의견은 반영이 되지 않은 실제 스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모델3를 보유했던 경험과 아이폰40을 시승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승차감입니다. 자 승차감을 제가 왜 1번으로 넣었냐고 하면 저는 모델3의 승차감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명이기 때문에 승차감을 넣었고요. 승차감은 당연히도 아이폰이 우위에 있습니다. 아이폰은 조금 전기차라기보다는 어느정도 내연기관 베이스의 차량이라서 그런지 기존에 탔었던 BMW 5시리즈와 큰 차이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300마력대기 때문에 출력도 나쁘진 않지만 어느정도 컴포트한 주행에도 괜찮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모델3는 사실상 상당히 좋지 않죠. 모델3가 리리프레시가 되면서 승차감이 개선되었다는 말이 있긴 한데 초창기 모델과 현재 리리프레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다 이런건 없기 때문에 승차감은 아이폰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주행질감입니다. 주행질감은 사실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좀 더 편안하게 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 역사가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BMW만의 그런 주행질감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일단 자동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이폰이 좀 더 통상적인 자동차를 못 나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인데 모델3 같은 경우는 뭔가 이런 지오메트리 자체가 조금 덜 완성되었다 이런 느낌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런데 일단 스펙이 훨씬 낮기 때문에 운전 재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모델3가 더 낫기 때문에 주행질감은 그냥 똑같이 봤고요. 자 다음은 펀치력입니다. 펀치력은 사실 듀얼모터 싱글모터 차이이기 때문에 모델3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델3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자 다음은 OTA입니다. OTA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일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모델3 OTA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모델3는 현재 제로백 자체 그리고 출력 자체를 개선을 해버리는 상황까지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가 안 되죠. 그래서 OTA도 넘사벽 수준이기 때문에 두 개 차이로 표시를 해봤고요. 자 다음은 실내 감성입니다. 실내 감성은 모델3는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그냥 태블릿 PC 하나 달아놨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폰 승을 줘봤고요. 자 다음은 실내 사이즈입니다. 실내 사이즈는 아이폰이 상당히 애매해요. 이제 폴스타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실상 제가 뒤에 앉았을 때는 머리가 완전히 쉽게 닿는 정도입니다. 천장에 그리고 일단 타고 내리기 자체도 좀 불편하고 이어 를 매일 이용을 해야 된다면 성인들이 이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요즘 중학생들도 180대고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델3는 4인 가족이 이용하기도 사실상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넓진 않지만 이용하기 그렇게 빡센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아이폰을 구입을 하셨던 분들은 아이포도 충분히 패밀리카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따진다면 무슨 스파크라든지 모닝이라든지 이런 차도 모두 패밀리카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실내 사이즈는 제가 볼 때는 넘사벽 수준으로 모델3가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센터터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충전 여건입니다. 일단 테슬라는 슈퍼차저가 있기 때문에 충전 여건에서는 모델3가 우위에 있겠죠. 그래서 모델3 승을 줘봤고요. 자 다음은 구매 난이도입니다. 자 구매를 하는데 무슨 난이도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일단 랜덤으로 클릭을 잘하고 운이 따르는 사람이 사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현재 그런데 모델3는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려서 살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모델3의 난이도가 더 쉽다고 판단이 되어서 모델3 승을 줘봤고요. 자 다음은 중고가 방어입니다. 일단 중고가 방어는 둘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델3가 요즘 너무 많이 팔리고 있고 물론 가격을 올리고 있긴 한데 더 이상 많이는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또 올렸다고 하던데 올려봤자 앞으로는 2,300 수준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중고가 방어가 지금까지처럼 완전히 많이 남기고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적게 손해를 보는 수준이 아닐까 싶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량 자체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입할 때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가 방어는 둘 다 일반 차량이랑 비교하면 둘 다 월등한 수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둘 다 비슷하게 줘봤고요. 자 다음은 편의사항입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슨 헤드업 디스플레이나 이런 부분이 다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편의사항 면에서는 일단 물리 버튼이 전혀 없는 모델3가 사실상 비비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운전자가 이용하기에는 아이폰이 좀 더 편리한 것 같긴 한데 제가 조금 내비게이션을 좀 만져보니까 예전처럼 화가 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모델3는 어느 정도 적응만 하면 사용하기에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아이폰이 좀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승을 줘봤고요. 자 다음은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사실상 BMW는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모델3에 승 두 개를 줬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반자율입니다. 반자율도 있긴 하지만 사실상 테슬라의 반자율은 어떤 자동차에서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뭐 다른 전기차도 보유를 하고 있지만 테슬라 반자율은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차이로 줘봤습니다. 자 다음은 차쌈티비의 추천입니다. 1번 가족이 있다면 모델3 아니면 아이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테슬람이 싫다면 아이폰 아니면 모델3 사면 될 것 같고요. 3번 달리려면 모델3 편안하고 가끔 펀드라이빙 하고 싶으시면 아이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클릭이 자신 있으면 아이폰 기다릴 자신 있으면 모델3 사시면 될 것 같고요. 5번 주행거리가 중요하면 모델3 이 주행거리 인증을 못 믿겠다 그러면 아이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래 타시려면 모델3 아니라면 아이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운전하기 싫어하면 모델3 아니라면 아이폰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쌈티비의 최종 선택은 여전히 모델3 롱레인지가 아이포보다는 더 나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앞에서 이유는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개개인의 어느 정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제 성향에는 모델3 롱레인지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승차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승차감은 정말 마음에 안 든다면 사실 서스펜션을 교체를 한다거나 이러면 되죠. 그런데 뭐 그렇게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차저차 타고 있긴 한데 아무튼 저라면 모델3 롱레인지를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과거에 5,999만원 시절을 생각한다면 가격이 너무 거의 1,400만원, 1,500만원에 올랐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다른 전기차들도 이미 올려서 내놓거나 아니면 가격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예전에 5,999만원 시절은 앞으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굳이 두 대 중에 골라야 한다면 모델3 롱레인지를 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조금 나은지가 된 착오 하긴 하지만 OTA로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보면 250만원 정도 내면 제로백을 0.3초 정도 당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품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본다면 앞으로도 여전히 더 나은 차량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전원 모델3 롱레인지입니다. 그리고 BMW 같은 경우는 전용 플랫폼으로 앞으로 계속 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4시리즈의 전동화 모델인 i4가 얼마나 수명을 유지할지는 저로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델S도 아직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오래 탈 수 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어느 정도 새로운 기분을 유지하면서 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모델3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겠고요.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찻쌤TV 연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